프로파일러 프로파일러는 경찰 같은 심리학자가 아니라 심리학자 같은 경찰이다. 범죄 행동 분석관 심리 테스트라도 하나? 수사관도 안 있는 놈 여길 왜 와? 현장을 좀 봐야겠습니다. 남의 밖으로 기웃대지 말고 꺼져! 중요한 일이라고. 프로파일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? 범죄 유형을 연구해서 자료와 해두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야. 물적 증거만이 단서가 아닙니다. 범인이 머물렀던 그 시간과 장소에는 반드시 그날의 흔적이 남아요. 멈출 것 같았으면 시작도 안 했어. 잡힐 겁니다. 반드시. 너는 그냥 지지란 살인자일 뿐이야.